주예수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가 구원하시니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했나 번역한 예와 주와와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보였네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니 주가 구원하시니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한 바람 거룩한 매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니 주가 구원하시니 찬송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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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시 주가 구원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시 우리를 주에서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주 주 예수 신장하시 주하시 주가 구원하셨으니 기쁘게 구월세 할렐루야라 구원하시라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산 바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찬송하시 찬송하시니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니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북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산 바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찬송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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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예수관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찬송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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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북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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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주의 친절한 발의 암기세 주의 친절한 발의 암기세 우리 마음을 경험하리니 항상 기쁘고 동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암기세 주의 바래 흐끄신 발의 암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발의 암기세 나이 갈수록 나이 갈수록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 안에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암기세 주의 바래 주의 바래 흐끄신 발의 암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발의 암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발의 암기세 주의 보자로 영원하신 발의 암기세 주의 바래 흐끄신 발의 암기세 주님 품 안에 사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영원하신 발의 암기세 주의 친절한 바랜 안기세 우리 마음을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랜 안기세 주의 바랜 흙흙신 바랜 안기세 주의 바랜 영원하신 바랜 안기세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환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바랜 안기세 주의 바랜 흙흙신 바랜 안기세 주의 바랜 영원하신 바랜 안기세 주의 보자로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바랜 안기세 주의 바랜 안기세 평안함과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바랜 영원하신 바랜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바랜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랜 안기세 주의 바랜 그분께 모든 걸 맡기세요 주의 바랜 안기세 주의 바랜 안기세 주의 바랜 영원하신 바랜 안기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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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랜 안기세 갈대에 기뻐 찬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흐뭇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흐뭇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흐뭇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렸네 모든 흥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탈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몸 열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눈에 gonna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렸네 세상 그이 엄마와 즐겨봐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훈또만도 못하다 주의 몸 열 흐르는데 빛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렸네 너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몸 열 흐르는데 빛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렸네 나도 몸보다 더 더 높은 체력을 든 이 마음 빛남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몸 열 흐르는데 빛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렸네 모든 의식 목적이 모든 의식 목적이 모든 의식 목적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깨끗하게 되렸네 주의 몸 열 흐르는데 빛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렸네 내 부기 세상 부기 영화만 즐겨하는 모든 것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렸네 주의 몸 열 흐르는 내 빛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렸네 나의 모든 나의 모든 봄에는 나의 모든 봄에는 천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몸 열 흐르는 내 빛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렸네 내 부기 세상 부기 영화만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부터만도 못하다 주의 몸 열 흐르는 내 빛고 뛰어나가 우리는 재산받은 의인입니다 강당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봄에는 천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몸 열 흐르는 내 빛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렸네 주의 몸 열 흐르는 내 빛고 뛰어나가 주의 몸 열 흐르는 내 빛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렸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 내 빛고 뛰어나가 예수 내 밤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끝이 사랑한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성포도 위유같이니 창조군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몸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고하시고 내 방패되어서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 그끈신 사랑 나타나 내 영원 거짓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보도 위유같이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고하시고 날 항상 보고하시고 내 방패되어서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현란 중에도 우리의 힘과 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반란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과 도움이시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버려 사랑하십니다 엄만과 세계 가운데 주의 모습을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옴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손 들고 하나님을 손 들고 찬양할게요 피난처가 되시며 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발지어다 열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옴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를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우리의 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열밤과 열밤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엉망가요 찬양합니다 내 엉망가요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십니다 빛난처가 되시고 환란 중에 우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다 열밤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엉망가요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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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생활 경배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란 중인가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원하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에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 품어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사소서 오늘도 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달아 있도록 도와주옵사소서 역사 쓸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한번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오 왕에게 기름을 구워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시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암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이 곧 애국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불안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전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이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덜라임에서 세워보니 보호병이 20만명이고 유다 사람이 만명이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곧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여 있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율라에서부터 애국아 수레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래 사울과 백성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교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 사울에게 대해 요하께서 나를 보니 왕의 기름으로 왕 삼았기 때문에 왕은 요하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의 산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소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죄에 순정하지 않아서 진멸하되 소위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이거 좀 남겨놓고 안 좋은 것만 진멸하고 말았어요. 이게 굉장히 큰 죄가 되게 됩니다. 한마디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온죄에 순정하라고 자기 생각으로 했고 욕심이 있었어요. 물질의 욕심 좋은 것은 놔두고 안 좋은 것은 진멸하고 부분적으로 순정하고 말았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사울은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앞에 13장에 보면 블레이셋과 싸울 때에 사무엘을 기다린 모두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드린 제사를 네가 드렸기 때문에 왕을 버렸다. 그리고 심판해요. 그런데 13장에서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기간이 23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버린다고 해놓고 안 버렸어요. 그렇게 좀 시간 연장을 시키면서 왕위를 그대로 하도록 나오고 여기서 이제 안말를 진멸하라.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 버린다고 해놓고 안 버리고 좀 시간을 끌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번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여기서 합격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진멸 안 오고 싶고 그래도 한 번 좀 봐주고 싶어요. 한 번 그냥 했다가도 그래도 좀 어떻게 혹시나 바꿔질까 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 진짜 안 바꿔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버린다고 해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때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질이 뭐냐면 내가 자주 얘기하듯이 지성수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기 욕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뭘 알 수 있느냐 보니까 나중에 이제 12절 봐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해 사울이 갈매를 잃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놀러 길가를 갔다는지라 아니 지금 사무엘은 밤새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노심초사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자기는 기념비를 기념비를 이생을 자라 기념비를 세우고 정신이 빠져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겠다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자꾸 변명을 해요. 뭐란가 21절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간 좋은 것으로 길가래 당신하느님 여호와께 제사 들어간다 백성 말을 들은 거예요. 그거 그 좋은 거 남겨서 지금 진멸 안 하고 하나님께 이고가 제사에 이르렀다고 또 이렇게 말을 봤고요. 그때 순정의 사람은 나왔고 변명의 순정의 팀은 나은지 순정의 제사만 낳고 제사는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나 안 받아 순정의 제사만 낳았어. 자수지 않아요? 순정의 제사만 낳고 어떤 게 순정이 최고예요. 어떤 게 다른 말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아니 제사들 낳겠다고 제사들만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사 그걸로 안 된다는 거야. 하느고나서는 순정을 하는 거야. 순정. 그래서 이제 왕을 버렸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토온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 24절 백성을 두려워해 그 말을 청정했다. 백성을 두려우면 안 되거든요. 리더자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정치는 여론에 의해서 백성말을 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 그건 아니겠지. 백성말 들었고 큰일 나요. 절대 이거 영어색이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백성말 듣다가 죽어요. 그때 26절 15,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올에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왕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다 놓여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27절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갈 때 사올이 그의 걷자 자 붙잡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백성들은 사무엘이 말을 듣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백성은 옷을 붙잡아 그러면서 사정은 그의 그때 28절 시작 사무엘이 그 얘기에 여호와께 오늘 이스라엘이 왕이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후되어 쉬셨나 이다 하고 다르게 얘기를 그러면 통곡이어야 되는데 30절 시작 사올이 내가 범죄가 있을지라도 이에 못 차려요 백성 앞에 나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권위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왕으로 사무엘이 고개 돌리면 백성이 안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은 나를 높이자 높여주라고 또 여기서 아니 하나 버렸다고 그러는데 이 정신 빠진 인간이 왜 그랬을까 결국은 버리고 35절 끝에 봐야 35절 시작 3월 중날까지 사올을 다시 가리 보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사올을 위하였을 밤이었고 여하께 사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이 후회했다라 나는 이 말이 또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 후회를 해요 그럴 줄 몰랐어요 이 전지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미래도 알아요 다 알아 다 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전지하신 분이 이게 이렇게 할 줄 모르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후회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도 하지 않게 후회라는 단어를 왜 쓰셔요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돼서 뭐라고 대답할까 이게 참 중요한 단어거든요 오늘도 인생 네가 알아서요 네가 잘못하면 버려버려 너 박 목사 너 까불준마 너 사올처럼 버릴 수 있다 성경은 바로 와야 돼요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더라도 그 이상 따지지 말아요 성경 그대로만 읽어 하나님 후회할 시간 얼마나 아프시고 우시구나 예수님 이제 우신다니까 또 우신 때문에 못된 것들아 세상에 불교 나 십자가 내가 혼자 구원해 줬는데 그러면 우십니까 전능하시면서 인간은 울지만 전능하시면 안 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도 한계가 있어요 보니까 이러신 거고 안 믿어 안 믿으면 못 해봐 마음을 두드리면 마음을 열면 들어가네 암 안 열어 암을 전혀 안 들어 안 열어 강탈은 안 해요 인격이 돼 있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이 무서운 건지 두렵고 떨려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네가 구원을 알아서 하는 거야 어제 얘기했잖아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성경이 네가 알아서 행해라 하는 거 기회를 따라 감동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감동을 주는데 강탈은 안 해요 그러면 감동해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내가 맘대로 알았어요 선한 일을 분명히 하면 기회를 주는데 안 하면 상 없는 거예요 허망의 상 있는 것이고 왜 후회를 하시냐고 후회를 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래서 이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말아요 버림을 받고 말아 그래서 성경은 다윗과 사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도 범죄였거든요 범죄였는데 어떻게 보면 범죄가 다윗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데 다윗은 통 울면서 여기는 통곡 기도에 있단 말이야 하나도 없어 기념을 세우고 막 붙잡고 백성아 나 높여주라고 아직도 정신이 없어 주님 만나서 통해 잡은 거야 회귀야 회귀야 없어 회귀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데 회귀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다윗은 범죄였을 때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서도 그래요 이게 달라 사울왕은 왕관 왕관하고 자기 왕관 붙잡아 이놈 안 놓치려고 다윗은 왕관 아니고 주의 성신을 붙잡고 성신 떠나지 말라고 성신 붙잡으니까 왕관 다시 왔어요 다윗은 그런데 왕관 왕관 자기 명예 권세 욕심 욕을 붙잡으니까 왕관도 떠났고 성신도 떠났고 다 떠나버렸어요 먼저 영적으로 살아야 될 건데 영적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데요 그럼 이제 물어봐야 돼 그럴 수밖에 없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솔로몬과 사울왕은 연단 권한 없이 왕에 올라 버려요 자아가 안 깨졌어 그의 다윗이 죽인 자는 마음만 천천히 화를 내고 질투했잖아요 아니 다윗아 고맙다 너 아니면 우리나라 죽을 뻔했는데 다윗도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갖고 다 살았잖아요 걸려 안 죽였으면 자기도 죽었어 나라가 망했어 그 고마움을 모르고 하나님이 다윗아 너를 쓰셨다 아니 너 쓰셨다 아니 하나님이 쓰셨던 것 높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아직은 자아가 안 깨지 육성 때문에 그래서 일평생 졸장부가 다윗 죽이라고 쫓아다니다 정치나 놓고 막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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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려고 일평 40년 살다가 다 망했어 왜 그럴까 육이 안 죽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다윗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다윗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봐주니까 그때 사울이 안 죽여요 가 다윗아 매하나 다윗아 가 네가 반드시 왕 될 것이다 가 돌아가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때 다윗아 같이 가자 네가 왕해라 하나님 또 왕 세군갑다 내가 내려놓으면 그랬으면 다 살지 근데 끝까지 그냥 그대로 왕 못 내려놓고 또 왕 가고 다윗가 다윗은 다윗 그러니까 안 변해 왜? 육이 안 죽었기 때문에 안 죽었기 때문에 육이 깨지고 죽어야 했는데 안 죽어 다시 말하면 이 성소는 지성소 못 들어갔어요 성소에 있을 때는 육이 안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꽉 역사를 해 속에서 육이 있고 마귀 역사하고 육이 죽어버리면 죽으면 마귀가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지 마귀는 뭔 얘기지 육은 살아있고 마귀는 역사하니까 계속 또 피어내 또 변해 또 변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러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말한 것이 육을 죽여라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휘장 찢어져요 휘장 찢어져요 휘장 찢어져는 분과 다 깨져요 은혜 깨져요 고난 잘 들으셔요 고난하면 절대 육이 안 찢어져요 절대 안 돼요 고난 육이 좀 아세요 고난을 계속 야곱이 사부의 군사 가지고 죽이러 올 때 이스라엘에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 안 바꿔면 절대 안 된다 길이 없어요 고난 위기예요 혼나야 돼 혼이 깨져야 돼 혼나버려야 돼 죄의 종이 혼이 깨져서 영어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공부만 하고 앉았어요 지식이요 혼을 개발한 거예요 제가 대전신학교에 있는 우리 굉장히 큰 신학교 많이 모이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때 신학생 교수 다 모이는데 여러분 수영을 칠판에 그려가지고 수영이 됩니까? 수영은 물속에서 텀벙거리고 거기서 수영 배우는 거지 물속에서 텀벙거리고 수영 배우는 거지 물속에서 텀벙거리고 수영 배우는데 칠판에서 그린 거라고 수영 됩니까? 그랬어요 신학의 한계예요 신을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고 됩니까? 막 그랬어요 그때 총장이 와 친구인데 막 그랬어요 진짜 큰일 났네 나를 강도로 해가지고 큰일을 다 채우면 교수를 박사를 해본 거예요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박사 갔고 다 되냐고 그래갖고 먹게 된 줄 아냐고 막 그때 가는 40대 초였어요 무섭지도 않아요 그냥 큰일을 다 채우면서 할 말 다 해버렸어요 그 지식으로 되냐고 영으로 가야 되는데 안 깨져도 안 된다고 근데 박거등이 그 말이 지금도 이게 문제예요 전부 공부가 거래가 떠붙여서 그러잖아요 지식으로 영이 안 열린다니까 영이 영이 깨지고 열려버려야 되는데 그건 권한인데 교실에서 안 된다니까 현장에서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에서는 쭈물떡 쭈물떡은 사람이 있어요 권한 산에서 기도하고 금식으로 처리하고 만나야 돼 절대 연기가 안 열려요 아이큐 좋으면 공부 잘하고 신학교 예약점만 있으면 목회는 예약점만 안 돼요 이게 문제라 이게 지금 신학교문회에서 신학문의 대상이 아니다 연구가 만든다 개시다 주의 광미가 광미가 버리지 햇빛이 비춰지니까 해를 보는 건데 성령이 빛이 없는데 뭐 너무 막 이기냐고 그랬어요 못 이겨요 이게 키인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호누러 가니까 영이 안 열리니까 막이 못 이기고 지지고 가니까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이야 언제 휘장 지어져야 돼?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우랑과 솔로몬은 훈련이 안 됐어요 권한이 없었어요 권한을 받아 봐야 돼 권한을 받아야 돼 제발 권한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 불 속에 안 들어가는데 토기가 안 구워진다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지식으로 가고 있어요 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또 변하고 또 변해요 마귀 그래서 맨날 동역으로 육을 죽이고 똑같은지 맨날 똑같은 또 여기 또 지성소 또 여기 그 얘기에 걸려야겠어요 이거면 끝나 지성소 올라온 거 혼나 깨져라 안 깨져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래서 마귀를 못 죽입니다 지금 본질의 목성의 불 껴져야 돼 권한 그래서 금식도 오고 철화도 오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 문제 있잖아요 자녀가 교회가 나오고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그걸 엮고 돌파를 해 기도 오고 금식도 오고 철화도 오고 하나 세 번 예배드리고 다섯 시간 낫지 않게 기도해 갖고 불이 떨어지게 하면 안 돼 그거 뭐 안 하고 있어 남편이 그거 남편 갖고 돌파해 버려 그냥 불 받아 버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버려 살아버려 예 연기가 열려 불 있고 내가 네가 알지면 의미를 보이리라고 보여주고 들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적당히 그거 돌파기세요 돌파기세요 돌파기 두고 넘게 뛰어넘어 버려야죠 넘어 버려야죠 마지막으로 그럼 아말렉 꼭꼭 지멸해야 됩니까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족속이에요 선자족속 그 지멸해야 돼요 지멸 육은 지멸해야지 봐주면 안돼요 이만큼 남겨주면 육이 날 죽여버려 사무엘의 일장에 보면요 사울이 죽으려고 하죠 아말렉 병사가 막 뛰어서 사울을 못 가지고 다이아대가 아말렉 병사거든요 사울을 못 갖고 오면 다이애이 상추전하지 그냥 죽여버려 이 아말렉 병사야 육이아대는 다이애이 연계를 알았어요 저 죽여버려 그냥 그러니까 육은 아니냐면 영으로서 몸의 영식을 죽이면 살리니 그 육이 안 죽이면 육이 영을 죽여버려니까 그러니까 육과 영과 날마 싸움 왜 육이 있는 동안 마귀가 딱 들어오니까 이 싸움이 날마다 육을 쳐서 복종시키려니까 안 죽여 아말렉아 진멸해야지 조금 남겨놓으니까 치유가 죽잖아요 영적 세계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절대 잡으면 안됩니다 육은 길들일 수 없어요 몸하고 육아 에덴에서는 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몸이 좋은 몸이 몸이 죄짓거나 육이 되어버렸어요 탈하게 해버려 육성 죄성 육신의 정욕 암흑위생의 장이 꿈틀꿈틀 계속 속여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입장에 보면 아말렉아 싸울 때 여우사가 앞에 칼을 들고 여우사가 손 들고 내리고 그 얘기가 나와요 말씀에 칼 들고 성의 불로 기도하면 이겨요 그것밖에 그래서 아말렉아 대이드로 싸우리라 아말렉아 대이드로 싸우면 죽을 때까지 육은 원수다 그 말이에요 육을 나 다 이겼다는 사람은 말도 안 했어요 못 이겨요 그냥 쳐서 복종시키고 금시오가 살아야 돼 이게 이 영계가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한 걸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본질의 복은 성령의 불화가 돼야 돼 회계는 아예 금시오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뭐 영으로 가면 그게 이제 리헤마 두나미스 유학력 축복을 가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 밖에 없어요 다울은 버림받았어요 다이슨 통에 잡고 울고 기도해갖고 그거 다시 회복됐어요 인간화가 채울 수 없어요 날마다 교회는 회계시키는 거예요 회계시킨 거 통에 잡고 온 거 불리고 귀신 쫓이고 걸어가게 만들고 그게 지성서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권한 훈련 연단받지 않고 공부만 박사학이 있다고 A학기고 미국 갔다 와도 오케이 못해 설교 딱 들으면 영세교가 안 나오는데 주위 못 만나는데 불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공부 책만 얘기해 앉아 들으면 졸음옵니다 귀가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을 누가 못 합니까 하나님 만나서 음성 들여야지 연기가 열리지 듣고 보고 피 부르고 귀신 쫓아야지 그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똑같은 들으려는다 하지 마세요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명축복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사고라함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가 제 성소에 못 들어갔고 회장에 앉히셨고 유기였습니다 솔로몬도 타락해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도 아버지 은혜로 회개는 했지만 사올은 회개하지 못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왕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 영이 어디로 갈 것인가 육을 깨어뜨리고 죽여야 됩니다 영기를 알게 하시고 복되게 축복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출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구지 예수 그리스의 무한하시네와 하나님의 백전을 사랑하심과 성님의 감동 가마 충만 내리내세가 오늘 말씀 붙잡고 사오랑이 버림받는 이유를 알고 내가 영적생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깨닫고 성님 불받고 자가 깨지고 영으로 사단 이기고 성의가 결심한 사랑하는 자기들 머리에 가정에 생업위에 산업위에 온 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다같이 주의 3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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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의 아픔성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전이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와 수박이 타고 있는 저주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벌려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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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주역들을 바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뱃대로 기발라 주시고 주여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급의 강대국이 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교의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concrete 주여 보급의 강대국이 jeder incendi기 space 주여 committee 운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Fußbig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풍 Быonie South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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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tin 성령으로 할 때 할 수 없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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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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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모든 걸 지가 온감마다 지여 내리에 풀어주시옵소서 야려를릴릴렛 야려를릴린 주여 야려버리 야랄릴릴릴릴린 으여 Guerlialelelel earlire 주여 같은 사면 감당할 때 주여 능력과 주여 내리에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피워치 않도록, 범빈 않도록, 주여 성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와 주시옵소서.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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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불을 열어주소서 주연한 빈을 열어주소서 주연한 당이 부부마가 되 overdue 주처리 주연한 당이 부부마가 되 overdue 주처 성령이 강하게 강하게 역사에 두겨주bart 그리고에 내 나라는 기념을 끊소abo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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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성군의키선 기도를 달ä 성군의키선 기도를 달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성군의 확인들을 달아 결혼기시간 결혼기 Kin 26년 넘어가 그라가 하난으로 따라가 하난으로 따라가 하난으로 따라가 하난으로 따라가 모두 지ern으로ν 받고 따라가 하난으로 따라가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 conveyed 천군의 확인들을 달아 허인 Daiiri 주여 받은 감염과 땅에 나갈 때 주여 극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곤치 않게 건빛지 않도록 주여 능력에서 들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전포되는 말씀이 주여 좋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세계의 방탄국까지 주여 복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절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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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모든 성장들의 기도 제목을 갚아야 되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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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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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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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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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 퀘 퀘 퀘 퀘 sizin 않지만 털 흘린 뭐야 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 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 肝동독의 포モLC 요 russell가 목소동 시nar의 일인 것 direct 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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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